백미 쾌속, 백미 고화력 고화력 사양은 금액대가 조금 있는 국구에서만 보실 수가 있었던 사양이었어요. 그렇죠. 밥이 더 맛있게 될 수 있는 그런 고화력 기능을 보실 수가 있고요. 화이트 LED로 좀 더 가독성도 잘 보이게끔 마련을 드렸고요. 안쪽에 사양을 또 한번 보셔야 되는데 골드가 너무나 고급스럽고 이중 모습이 이게 들어가야지 밥이 맛있게 될 수가 있거든요. 패킹의 구조만 보셔도 지금 하나, 둘, 한 번 막아주고 한 번 지지해줄 수 있는 패킹 구조가 두 겹이에요. 그래서 이중 모션 패킹에서 반반씩 잘 유지되고 보온이 잘 된다. 그리고 밥이 더 찰지고 맛있다. 열과 압력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많았고요. 그렇죠. 패킹을 한번 싹 분리를 해봤더니 안쪽의 소재가 또 다릅니다. 그런데 예전에 밥솥들을 보면요. 이렇게 코팅으로 되어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벗겨지고 막 녹슬고 날 거 이러다 보니까 밥물 구이고 냄새 올라오고 좀 위생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렇죠. 위생의 대명사 스탠 소재 안쪽까지 마련해드렸습니다. 싹 닦아서 관리하면 그야말로 위생적으로 안쪽까지 풀스텐의 쿠크를 여러분 제대로 쓰실 수가 있는데 풀스텐이며 고화력 사양이며 이중 모션 패키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금액대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런데 20만 원이 안 되는 쿠크로 만나시고 지금 내 손 안쪽에 코팅력을 한번 봐주세요. 엑소 블랙 코팅이 또 한번 들어갑니다. 이게 수천 번 밥을 하시고 닦아낸다고 하더라도 벗겨지거나 아니면 스크래치 가거나 밥알들이 막 눌러붙고 그런 게 아니라 내구성 좋고 튼튼하고 세척할 때 좋게 눌러붙지 않으니까 이 정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안쪽에 내 손마저도 코팅력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렸다는 거 확인시켜드립니다. 이러한 기능을 다 하고도 에너지 소비율 등급이 저희가 1등급이 들어가요. 오랫동안 밥솥 보온 상태를 유지하시고 전기코드 꼽으시려면 1등급인지 아닌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사용할수록 돈을 오히려 벌어간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고요. 전기요금 낮춰드리니까 보온이며 밥이며 다양하게 요리들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봐도 압도적으로 도와줬네요. 10인용의 로즈골드 컬러가 벌써부터 주문 속도가 제일 빨라요. 참고하시고 10인용 로즈골드 컬러 그리고 실버블랙 컬러 10인용 두 가지 컬러입니다. 6인용 보여주세요. 6인용은 레드와 실버블랙 두 가지 컬러 저희가 준비해드립니다. 사양이요. 거의 동일한데 안쪽에 보시면 고화력 기능은 영양족 노룽지 동일하게 들어가고 16가지 마찬 밥맛과 다양한 유리 기능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살짝 돌려보면요. 에너지 소비율 등급 1등급을 자랑하니까 동일하게 전기요금을 아껴보실 수가 있고 안쪽을 보시면 이중 모션 패킹 두 번 잡아줄 수가 있고요. 커버도 두 번 잡아주고 커버도 분리가 되면 깨끗하게 세척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안쪽까지 프리스텐으로 위세가 반마까지 잡아드립니다. 사양이 끝내주죠. 그리고 엑소와 다이머드 코팅 기술력이 들어가니까 바발들이 늘러붙거나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게 고급의 프리미엄 코팅 기술력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인용과 6인용의 어떤 기능적인 차이는 앞쪽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10인용을 사셔도 6인용을 사셔도 똑같이 지금 사은품이 세 가지가 같이 갈 거예요. 그럼요. 사은품 가격만 더해봐도 이게 장난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저희가 수많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것보다 더 많이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12만 9천 원짜리 홈세트와 패킹도 또 하나를 드리고 이제 2017년 1월도 중반 정도를 다가가고 있는데 달력까지 다 해서 세 가지 사은품을 다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델도 가장 신상이고 스타일리스트 중에 최고급 사양을 만나시는 거기 때문에 홈 앤 쇼핑에서 탐 좀 나실 것 같아요.